엄마 마음에서 자꾸 나는 왜 왠지 모르게 그냥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사별한 느낌 아 사별은 아니고 그러니까 아닌데 사별은 아닌데 자꾸 엄마 마음이 그냥 사별한 마음이다라고 얘기해 엄마가 그냥 그렇게 인정을 하고 싶나 봐 차라리 이 이별이라는 게 그냥 너 그냥 죽었어 죽어서 내가 헤어진 거고 찾을 수도 없는 거고 최근에 제가 그냥 그런 생각은 좀 해봤어요 이 사람이 차라리 죽었으면 이런 생각을 제가 조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엄마가 이제 이별이라는 걸 제대로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솔직히 인정이 된 상태에서 이별을 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마음이 아 그러니까 제가 어쨌든 그 애들 아빠랑은 20년 넘게 이렇게 20년은 아니지 한 10 한 7년? 거의 20년 가까이 네 이렇게 살았는데 제가 이혼을 하자고 해서 했어요 너무 사놓은 거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혼을 하자고 했는데 막상 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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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산 세월이 있으니까 어디 가면 이럴 땐 좋았는데 또 이 사람은 이런 부분이 좋았는데 이런 게 있고 또 산 세월이 오래되니까 또 이혼한 세월도 한 10년이 넘어가니까 아 힘들었던 부분이 많이 퇴색이 돼서 제가 아 이런 부분은 그 사람은 이런 부분이 좋았는데 또 이런 게 요새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차라리 이게 사별이었으면 그립기라도 하면서 내가 사놓친 가슴으로 뭔가 그리워라도 할 텐데 돌이킬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솔직히 내가 살아온 그 힘든 것 때문에 이별을 선택한 건 맞지만 이게 부정하는 거야 자꾸 마음에서 아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잘못으로 어떻게 이혼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못은 아니지만 선택 어쨌든 그렇죠 내가 선택한 건이니까 상대방을 원망할 수는 없대 네 원망을 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화가 막 그때 당시에는 치밀었을 때는 3, 4년 동안은 너무 잘했어 막 이렇게 생각하고 나 어떻게든 잘 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엄마 말대로 좋은 기억만 자꾸 떠오르고 나쁜 기억은 그때는 그 이유가 있었겠구나 그때는 어쩔 수 없었구나 네네네 엄마가 자꾸 이거를 포장하게 돼버리고 맞아요 포장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좋은 기억만 생각나니까 어떻게 그리워 근데 그 그리운 마음이 부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선택했는데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이거 아닌데 그러면서 엄마 자신을 엄마가 스스로 자책을 하기 싫으니까 차라리 그 사람이 죽은 사람이었으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왜 나 혼자 두고 갔어 라든가 아니면 이런 좋은 기억이 있었는데 라고 하면서 추억팔이 하는 거죠 혼자 그러면서 이제 그냥 사별이 아닌데 엄마가 이제 스스로가 나는 사별입니다 라고 해야 엄마 스스로의 이게 용납이 될 것 같아요 지금 감정이 그래서 솔직히 너무 우울해 아 그래요? 엄마가 들어오실 때 엄청 밝으신 분이었거든요 저 원래 좀 밝은 편이에요 밝게 사는 편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밝은 뒷면에 슬픔이라든가 엄마만의 외로움이 가려져 있는데 내 스스로가 그거를 나도 그게 눈치채기 싫은 거야 내 감정이 이렇다라는 게 싫으니까 엄마가 자꾸 부정하게 되는 거고 부정이 그런 생각을 만들고 엄마가 행동이 더 밝게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솔직히 옆에서 격려해주고 너 잘 살았 거야 너 진짜 열심히 살았잖아 이제 시작인 거야 이렇게 다독여줄 수 있는 사람만 있더라면 엄마가 그나마 용기 내고 더 복잡하지 않는 마음으로 살 건데 오히려 내가 아이들을 격려를 해줘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나를 챙길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이제 자꾸 내가 돌아보게 될 거야 내 자신을 아까 뭐 하던 돈도 없다 이제 와서 내가 나이가 50대가 됐고 이제 이 나이에 뭐를 하면 얘네들 다 시집장 갈 때 난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런 고민들 다 어머님들이 하시는 고민들 그래요? 저만 하는 건 아니구나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엄마가 인복이 없는 분은 아니신데 이런 게 있어요 엄마가 하는 만큼 돌아오는 건 없어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엄마는 이제 할 일이 나 자신 돌보기와 엄마 마음에 어쨌든 뭔가 이렇게 사무치게 그리는 나를 위로해줄 수 있는 남자 좋은 남자친구라도 만날 수 있게 엄마 행동 범위를 넓히셔야 돼 지금 엄마가 아무리 나 이제 남자친구 만나고 싶어 남자가 있을까요? 이게 궁금하시잖아 네네 근데 엄마 지금 사는 거 보면 남자친구가 올 수 있는 기회가 없어 그러니까요 인정해요 근데 어떻게 남자가 옆에 붙어 그러니까요 엄마도 이제 취미생활도 하시고 아니면 내 지인이나 친구들도 만나면서 커피 한 잔 하시고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 보면 또 그로 인해서 생기는 인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재미를 못 느끼고 살았어요 엄마가 사는데 너무 급급했어 네 맞아요 근데 이제는 조금 마음의 여유를 줄 수 있는 시기가 왔거든요 아이들도 그렇고 근데 우리 이제 아들내미 자체가 이 친구도 열심히는 하는 스타일이야 뭐든 근데 마음이 너무 여리거든요 그래서 듣기 싫은 소리라든가 아니면 누가 나한테 질책을 하는 것 같은 거라든가 잔소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솔직히 이거 마음속에서 케어를 못해 본인 스스로가 꽁 하고 있다가 참아 그러다 이게 내가 감당이 안 되잖아 그럼 이걸 내려놓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뭔가 자리가 자꾸 자꾸 잘 바뀌실 수도 있어 이게 마흔다섯 살까지 아 그래요 그런 부분이 있고 아까 따님도 넣어주셨는데 따님은 솔직히 여장부 스타일이야 그래서 나잘난 맛에 사시는 분이고 아버지랑 어떻게 보면 똑같아 도하면 더 해치트로 하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얄미워 어떨 때 보면 딸 보면 네 맞아요 그냥 괜히 얄미워 말 한마디를 해도 어떻게 쟨 저렇게 할까요 네 그러니까 아니 쉴 때 집에서 쉴 때 봐도 꼭 하는 행동이 지 아빠 닮아서 어떨 때는 여기서 나도 모르게 욱해가지고 쓴소리를 하게 돼 그치만 이 친구도 마음으로 치면 말만 겉으로만 세게 할 뿐이지 엄마 생각 굉장히 많이 하는데 원래 엄마랑 딸은 많이 싸워 어느 집이나 제가 많이 참아요 그래서 안 싸우려고 내가 어린애랑 싸워봤자 뭐하나 그래 이러면서 지 아빠 닮아서 그런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엄마가 그냥 그렇게 넘기는 것 뿐이야 만약에 그게 대상자가 아버지였으면 또 대판 싸워 네 그러니까 제가 그 생각을 왜 나를 당해 뭐 이러면서 그렇죠 제가 항상 그 생각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따님은 조금 있는 자리가 지금 되게 불안정해 보여요 네 네 네 뭔가 아직까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뭐를 해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아직 철부지 딸 아 예 맞아요 처럼 보이고 일하는 게 솔직히 많이 보이지가 아 지금 일은 하는데 이 친구가 취직한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네 네 그래서 근데 마음도 조금 붕 떠있어 항상 지금 제가 이 친구가 한 번 이직을 했거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보기에도 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오래 다닐 것 같지 않아요 착실히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쉬는 날 보면 그냥 노는 애 같아 네 네 네 뭔가 이직장 다니는 친구가 아니라 아 네 맞아요 노는 애 같아 보여서 한심스럽게 보일 때도 있는데 이게 11월달이 고비예요 아 네 진짜 찬바람 불고 정말 겨울이 오는 시기에 보면 이 친구 붕딩이가 무거워져 아 그래요 움직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어 왜냐하면 이 친구가 3제가 들어요 아 네 네 네 그래서 2025년이 들어오는 기준으로 계속 그 기운이 가까워지면 질수록 이 친구가 엉덩이가 무거워져요 그러면 밖을 안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안 나가고 싶고 귀찮아지고 뭔가 이렇게 의미부여를 하지 못하는 이런 약간 귀차니즘 진짜 이렇게 빠질 일이 있다 이 친구가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는 않아요 활동적이지는 않아요 오히려 차라리 발발대고 밖으로 돌아다니면 차에 욕이라도 해 네 네 그러니까요 그냥 마음이 풀어지는 거예요 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 그대로 귀찮이지 맞아요 그리고 내가 뭔가의 의미와 목표를 두지 않는 그 마음이 답답한 거야 그냥 절대로 되라 어떻게 해도 되겠지 약간 이런 성향이 또 있긴 있어요 근데 그 성향은 이 친구가 31살이 돼야지만 본인이 좀 깨우칠 거래 솔직히 20대 후반은 3대도 있고요 그리고 29에 나가는 3대도 있고요 아마 그 사이에 3년 사이에 직장에 엄마 도대체 너는 그만두기도 잘 그만두고 구하기도 잘 구한다 도대체 너는 뭐 어떻게 살래 라는 생각을 엄마 말을 뱉듯이 할 일이 여러 번 있대 야 좀 진드니 좀 다녀봐 신기하다 구하기도 잘 구하고 그만두기도 잘 그만두고 뭔가 그 시기가 딱 있으실 건데 엄마 그때 이제 이 아이와 좀 부딪힐 일이 많으실 거예요 궁금한 거 제가 제가 좀 선생님 제가 지금 뭐 하는 게 없잖아요 늙어서 그래도 조금 편하게는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그 편하게라는 기준이 엄마가 그래도 내가 활동을 하면서 남한테 손 안 벌리고 그냥 진짜 막 돈 쌓아놓지 살지는 못해도 그냥 빚 없고 내가 내 근력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그것까지는 가능하실 건데 갑자기 없는 금전이 이만큼 생겨갖고 내가 이걸 가지고 일 안 하고 막 편하게 살 그거는 솔직히 없어 복권 사지 말아 나도 사 그냥 안 돼요 진짜 대박야 5천원 그러니까요 정말 한 1년에 한 번 만 원 저는 5만원도 안 돼요 긁는 것도 사거든 그럼 만 원 그리고 로또는 5천원밖에 안 돼 그럼 그냥 재미로 사고 브로디 유토끼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는 거야 네네 그러니까 뭐 그런 돈이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나도 재미잡아 그냥 사람인지를 하는 거니까 엄마한테 그 기운은 지금은 안 보여요 아 그래요 선생님 저희 딸이 오빠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에요 아들이 많이 치는 것 같아요 근데 성향 자체가 아들은 그냥 흡수하는 스타일이고 흡수만 하는 스타일이야 근데 따님은 뱉어내는 기운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성격 차이고 성향 차인데 차라리 그냥 오빠니까 다행인 거야 남동생이었으면 눌렸을 거야 더 근데 오빠니까 그냥 동생이 안타깝고 뭔가 딱한 마음도 있어 그래서 그냥 받아주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엄청 치고받고 싸우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냥 오빠를 약간 무시하고 너 왜 동생인데 오빠한테 그렇게 해 엄마는 또 아들 마음이 각별하거든 뭔가 나 같고 막 치근짓이 나고 이런 게 그런 마음에서 도대체 너 왜 그래? 라고 하지만 오빠는 그게 나쁘다라고 생각은 안 해요 제가 그냥 나보다 조금 사랑을 좀 못 받았구나 엄마가 그래도 관심사가 아들 쪽에 굉장히 많이 쏠려있거든요 아들도 알아 아 그래요? 똑같이 셋이 있어도 엄마가 아들 보는 눈빛과 딸 보는 눈빛이 아들이 보기에는 다르게 느껴져요 아 왜냐면 제가 딸한테 항상 듣는 말이거든요 아니 제가 딸이 성격이 보통이 아니라서 딸을 더 항상 신경을 쓴다고 생각을 하는데 딸은 항상 엄마는 항상 오빠한테만 그렇게 하더라 왜 그런지 아세요? 엄마는 딸을 신경을 쓰는 거라기보다는 딸한테 잔소리가 많은 거야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너 왜 그러니 이렇게 말하지 마라 이런 것들 있죠 그러니까 엄마는 신경이 그쪽으로 다 쏠려있으니까 내가 너를 지금 24시간 중에 오빠보다 너한테 이렇게 쓰는 시간이 많은데 너는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해라고 하지만 그 한 시간이라도 단 1분이라도 오빠한테 보이는 눈빛은 엄마가 아무 말을 안 해도 흐뭇하거나 그래서 이렇게 지금 환경이 만들어진 거고 이게 뭐 나쁜 거는 아닌 것 같고요 따님이 말 그대로 좀 애정결핍이 있어 아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신경을 많이 쓰고 살았는데요 그래도 뭐 옛날에 아빠랑 살 때도 뭔가 관계가 좋았는데요 라고 해도 이 아이가 받아들이는 그게 칭찬을 기본적으로 칭찬을 오빠보다 10배는 해줘야 나 칭찬받았구나라고 하는 성격이야 오빠는 한 번만 칭찬해주면 아유 아니에요 이러고 부끄러워하면서 그거를 흐뭇해하고 얘는 그렇게 한 번 해서 칭찬 나 받았네라고 느끼지 않고 한 4, 5번, 10번은 얘기해줘야 칭찬받았다 신나는 친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다루기가 힘든 거고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아이가 마음이 조금 공허해 아 그렇구나 아 그래요 생각지 못하고 그러니까 엄마가 잘못한 건 아닌데 그냥 아이들 기질이 좀 많이 너무 다른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뭔가 이 친구가 조금만이라도 잘한 게 있으면 칭찬해줘봐 얘 행동 많이 달라질 거야 아직까지 마음이 순수해 나이만 먹었지 순수해 그래서 다행이야 엄마가 조금만 그것만 잡아주면 얘 아마 그 3제 때 좀 널부러지고 막 귀찮아하고 이런 것도 있죠 그런 게 어느 정도 많이 잡힐 거야 마음이 채워지니까 아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지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네 집안 같은 경우에는 조상 얘기도 안 나오고 뭐 신가물이네 엄마가 신가물이니까 팔자가 이렇게 세요 이런 말도 솔직히 안 나와 엄마가 많이 좀 풀었어요 그렇죠 많이 빌고 사신 것도 있고 근데 그 빌고 살았어도 그거랑 다르게 또 뭔가 탈 잡을 만한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신가물이라고 솔직히 다 똑같은 신가물이 아니거든 급이 다 달라 엄마네도 그냥 비는 쪽의 집안이긴 하나 문제가 엄청 많아서 빌었던 집이 아니라 그냥 이때부터 엄마 자연스럽게 빈 집안이야 근데 이제 인간의 고집이 세서 그로 인해서 뭔가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내가 힘들었거나 아니면 뭐 이쪽 길로 가야 되는데 저쪽 길로 가서 조금 내가 부족하게 갔거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뭔가 상황의 변화가 있지만 어느 조상이 뭔가 험하게 돌아가시고 막고 있고 산소 탈이 나고 이런 말은 솔직히 안 나와요 다행이에요 그랬으면 이 집안 벌써 숙뎌받댔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따님을 보면 그런 게 있지 않을까라고 엄마가 한 번은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따님 성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딱 아파요 근데 아빠네 쪽을 보면 좀 그런 기질이 있긴 있으나 그것도 뭐 이 아이한테 뭐 뭐를 풀어야 돼요 이런 말까지는 나오지 않고요 그냥 엄마가 인간 대 인간으로 이렇게 잘 대해주시고 자리만 잘 잡아주시면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봐요 우리 죄송한데 우리 아이들은 시집자가 가서 그냥 그럭저럭 무난하게 살 일이 있는데 따님은 좀 늦게 시집 보네 서른 중후반대 지금도 와서는 영 갈 것 같지도 않아요 차라리 늦게 가시는 게 좋아 왜냐하면 아직까지 누구 공동체라든가 아니면 뭔가 같이 생활하고 하는 거에 있어서 본인이 해야 되고 뭔가를 찾아내고 이런 거를 잘 몰라 그냥 애기야 진짜로 그냥 받기만 하고 싶어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깨우치고 가셔야 그 남편분과도 잘 살 일이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엄마가 진짜 거기 가서 청소해줘야 되고 빨라 해줘야 되고 반찬 다 해다 줘야 돼 그래야 될 것 같은 그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다 되셨나요? 네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